Q. 이게? Q. 한국이 어떤인가요? Q. 한국의 여자친구는 한 입을 날때의 많은 아 Heinrich이의 일은? Q. 한국의 여자친구는? 네 안녕하세요 Q. 한국의 여자친구는? 안녕히 계세요 Q. 한국가sta 때 영향력에 대한 유의해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다행히 날씨가 쌀쌀했는데 이렇게 사인회장이 아늑하고 좋다니 다행이네요. 네, 오늘로 질서 잘 지키셔서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사인해드릴 테니까요. 천천히. 천천히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사인해봅시다. 그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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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. 오늘 여기 보니까 영화관이더라고요. 영화관에서 이렇게. 아이를 좀 듣고 있으니까. 약간 영화 OST 같기도 하고. 기분이 묘했어요. 이런저런 사인회가 아니라 정말로 영화를 찍어서. 또 영화관에서 여러분들에게. 무대 인사는 어떻게 표현을 드리면 어떨까. 이러면서. 저만 더 되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오늘 뭐. 질문을 두 개 받았는데. 뭐 여기 박스 하나 있지 않았어요? 네. 뭐 분홍 박스인가 뭔가 하나. 뭐. 오늘은 발렌타인데인데. 이미 준비를 했었어요.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을. 아니에요. 별 건 아닌가요. 유튜브인데요. 아. 유튜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의 벽기라고 하죠 달고나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시간에 맞춰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만드는 게 총 2시간 걸쳐서 3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 분을 어떻게 들을 수는 없고 다음 주에 있는 사인회 때 그 세 분을 가위바위보로 해서 드려볼게요 먹지 말고 그래도 기념이니까요 다른 것도 몇 개의 축밥주스라도 그리고 이거는 아까 들고서 사인회 아 사인이네요 사진 한번 찍어 달라고 주는 걸 이걸 하나 주문 받았고요 이 꽃가루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어 달라고 했는데 많이 안 퍼졌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하나 뭐 이것부터 드리는 거 이렇게 테이블을 채워야 돼 그럼 여기서 안 채워도 굳이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왼쪽 먼저 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오빠 귀여워요 와 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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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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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리알프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죠? 네 불어요 손으로 청소는 어떻게하죠? 네 가시면서 꽃잎 하나씩 주워서 가세요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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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고생하셨고요. 점점 힘들어지네요. 사랑해요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상암까지 오게 돼서 여러분들 덕분에 방송복지검도 하고 갈 수도 있겠네요. 네, 어쨌든 네? 허그요? 허그! 아, 진짜요. 허그 오늘 사인회에요, 그래서. 아, 오늘 왜 이렇게 찍을까요? 네, 같이 사진 찍어요, 그러면. 여기 화장실. 아, 수기씨. 여러분들과 같이 사진 찍을게요. 여러분. 제가 여기 앉으면 되겠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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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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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